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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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! 의자 괜찮아? 아니 의자 의자 이 ㅆ새야 와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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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롤 이용해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흥머만 물티슈 너무너무 덥쵸 추워... 슈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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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악... 슈아... 으음... 슈아... 걱정하지 마라, 마누라. 내가 닭... 닭... 말라블랑이 가야해. 어? 이거 너무 좋아. 아... 슈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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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양이 엄청 좁다 이거 이리와 아 그래? 이게 저기 그 밀폐 아베 아베 우리 마누라가 만든 저기 제육배 그음 이혼은 농지매 김제 자 농지매 요거 디지지 아베 소스 아 밥 있지 또라이도 아니고 한국사람이 밥 안먹으면 안되지 제육볶음 앞에 밥 없으면 못먹지 아 이게 또 뭐 사실 우리 마누라가 만든거지만 진짜 맛있어요 생긴거는 스타벅스에서 죽치고 있을거 같은데 요리는 잘해 성경책을 먹어달라는걸? 아 나는 또 할렐루야 이건줄 알았잖아 성경책을 먹어달라고 근데 사실은 이거랑 이거는 다 데코야 이거 먹을거야? 니꺼? 먹어야지 내 편에 봉투나 쳐갖고 와 아 여기다가 요리 다 구워갖고 다시 한거거든 언제나 엄마사 으응 오우 으음 아유 존맛해 존맛해 아우 어후 맘나맘나 쩝쩝거리눈 존납해볼라? 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으 으 으 으 보시면 이게 여기에 배추에 깻잎에 고기 이렇게 으 이런식으로 여친이 길고양이처럼 땝 씹으라고 다니는데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멘붕이 오네요 아 아 프랫 Secret 뚝붕아 수여 멘붕이 오네요 하ad 아 아 아 그때 으 오랜만에 듣는다 또 응? 응 아 진짜 쩝쩝소리밖에 안 들려 진짜 아 진짜 수탱이 쩝할겨볼라 오늘 좀 조용히 먹을게 우리 마누라 좀 저기 아 시끄럽네 그냥 우리 마누라 좀 저기 오늘 맛있게 먹어야 돼 조용히 먹을게 나 베놈인가? 내가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학교를 안다녔어 실팩끄내는 소리 때문에 아 이래서 발 냄새가 나 아 배 아파 뜨거워 음 뜨거워 뜨거워 아 개뜨거워 아 좀 신문선이야 뭐야 꼬리야 뭐야 미안해 응 그래 신문선 오랜만이다 우리씨 신문선 신문선 아 고이예요 남편이 집 나가서 놀이방 80만원 카드 내역 봤는데 아직 집은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5분 뒤 모텔 결제는 바로 있더군요 그 모텔 찾아가세요 바로 경찰 몰라요 문 따고 들어가 그 다음에 그거 뭐야 법적으로 그거 하려면 뭐지 그거? 성립하려면은? 그거 없어졌나? 그거 없지 간통 간통죄 너 버려 그냥 간통죄가 없다고 왜 부러지 뭔가 아 아니겠지 아니겠지 좀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100%입니다 100%야 이건거면 99% 이 손통장 하지 말랬잖아요 언니가 원래 하지 말라는 거 원래 더럽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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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언니한테 콜라 한잔 맛 아까워 엄마 엄마 엄마! 엄마! 유도 배운 ㅆ은 땅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안 아파요. 유도 배운 ㅆ은 안 아파요. 보세요. 멀쩡하지? 이게 유도부의 정신. 다 먹은겨? 아! 이거 하나 먹어봐. 일단. 너 이거? 응. 야! 이거 밥 먹어. 존나 짠. 아! 아! 미쳤나 진짜. 뭘 자꾸만 여기다가 먹어야지. 밥은 내가 먹어야지. 야! 짠 한 번 하자. 고생했다. 이리 와. 배워! 자! 이제 먹어야지. 먹어봐!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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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땀나. 아, 에어컨는. 아, 요즘 눈물이 자주 나네? 아, 요즘에. 아, 요즘 눈물이 자주 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